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지금 양트지 코리아 컨퍼런스 1회부터 스타트업 알라이언스 한국 청년기업과정신재단과 함께 기획하고 있는 네이버의 신지만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세 번째 세션은 개인적인 경험 때문에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네이버 직원일 뿐인데 저를 외부에서 만나시는 분들은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행사 가끔 나가거든요. 기업과정신 때문에. 거기서 만나면 제 손을 잡고 말씀을 하세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라는 얘기를 제법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당연히 해법은 없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세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모셨던 분인데 제가 먼저 퍼블리를 전부터 섭외를 하고 싶었었는데 왜냐하면 아까 지식노동자이냐 전문가냐 직장인이냐 이런 구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꿈꾸는 게 사실 컨텐츠 크리에이터거든요. 글을 쓰는 거. 최근 몇 년 동안 글쓰기 연습들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과연 이게 어떤 결과물을 나올 수 있고 과연 이것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책을 자기 책을 낸다는 건 상당히 허들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퍼블리는 전부터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라고 굉장히 알려주고 싶은 모델이었는데 아무래도 퍼블리는 전업작가가 아니라 피들드에 있는 전문가들이 작가로 참여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저자 유형들도 아까 보니까 다양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퍼블리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조금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도 아직 굉장히 고분 분투하고 있다. 우선은 그게 답이 그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아까 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면서 저희가 마케팅에 매우 힘을 쏟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팔리는 기획 이건 이제 마케팅과 연관이 돼서 아까 이제 아나운서 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디서 배우지는 나는 이게 필요한데 어디서 배울 수는 없고 누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갈망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타겟 독자를 설정할 때 그리고 컨텐츠 소개를 할 때 끄집어낼 수 있을까 그런 기획을 저희 퍼블릭 팀이 저자와 함께 붙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편집에서도 편집팀이 따로 편집팀이 퍼블릭 내에서 존재를 하고 편집팀에서 이 글이 정제돼서 시중에 팔리는 글의 형태로서 나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제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다양한 저자들이 있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저자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은 좋지만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력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려움을 겪었던 에피소드는 없으신지 사실은 모든 프로젝트가 다 어렵고요. 지금 떠 있는 10개의 프로젝트도 다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필력 어떻게 그러니까 딱 읽었을 때 잘 읽히는 글과 잘 읽히지 않는 글은 분명히 그냥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는 필력보다는 이 저자분이 글로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을 다 담을 수 있으신 분이라면 필력보다는 그걸 조금 더 중시를 하고요. 사실 편집팀이 있는 이유도 그거예요.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글쓰기 훈련을 받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정제된 글을 쓰시기에는 매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분이 논리적으로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글에 충분히 충분한 소스를 담아주실 수 있으면 그거를 퍼블릭팀이 저자와 함께 좋은 글로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를 만들어 드릴 수 있다 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플랫폼의 힘일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이어서 김용빈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김용빈 소장님을 블로그를 통해서 먼저 알게 됐고 저분의 필력을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글을 잘 쓴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고 훈련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술술 잘 읽히기도 해야 되고 인사이트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소장님 일단은 개발 마케팅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보다 소장님 개인적으로 글을 쓰기에 대한 어떤 연습이나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글을 쓰기는 많이 쓰는데 실제로는 글을 쓴다기보다는 그냥 말을 옮기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 글을 읽은 예전에 제가 이제 GS건설 부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그 밑에 사원이 제 문체를 이름을 지어줬어요. 음성지원체라고 글을 읽고 있으면 부장님 목소리가 들려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실제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뚜렷하게 고민을 안 해봤고요. 그 로직을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모시는 상사분들이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한테는 이제 뭐 이렇게 주어 밖에 가면서 밤새고 글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는 걸 한 2년 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배우지 않았나 그리고 문체는 저희가 청년 시절에 많이 봤었던 요새 이제 이재사 뜨고 있는 김호준 총수의 딴지 일보보면서 글을 배워서 그래서 글이 좀 쉽게 읽히니까 좀 이렇게 전파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정도입니다. 네. 다소 거친 이유가 딴지 일보에서 배우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김민정 리더님께 사실 제가 세 분 중에 제일 먼저 섭외한 게 이제 김민정 리더님이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 제가 제일 많이 이제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이제 팀 뷰스타 캠프도 있었지만 제 아이가 웹툰을 너무 좋아해요. 어떡하죠? 혹은 화장하는 거 계속 동영상을 보고 있어요.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사실 들어서 저도 이제 쭉 저희 서비스를 보다가 아 그 네이버 뷰티라는 게 있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섭외를 했었는데 사실 저는 7천명이나 된다는 것도 참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저도 같은 네이버 서비스지만 배웠는데 어 뭔가 이렇게 그 검색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컨텐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용자의 수요가 이제 캐치를 했기 때문에 뭐 만들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아까 교육까지 해가면서 이런 뷰티 크리에이터들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뭐 이런 질문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팀 뷰스타 캠프 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팀 뷰스타 캠프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팀 뷰스타 캠프를 하면서 저희 다 부모님들의 동의서를 받았거든요. 동의서를 받는 와중에 캠프 중에 와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사인해주고 가시는 부모님들도 꽤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과정인지 화장하는 걸 단순히 배우는 건가 이런 의구심에 이제 따라오시는 거죠. 네, 화장은 사실 이제는 중학생들부터 한다고들 합니다. 중학생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중학생 딸과 계속 화장 때문에 많이 싸운다고들 하더라고요. 10대들이 어떤 뷰티를 처음에 접하게 되느냐 어떤 게 10대들이 하면 더 예쁘고 바른 뷰티냐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책임감과 더불어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좀 더 제대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은 현장에서는 쉽게 수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다양한 직업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사실 진로 탐색의 기간에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게 간접적이나마 잠시나마 챔을 볼 수 있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조금 더 많은 팀 뷰스타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이번에 30명밖에 진행을 못했지만 사실 응모를 받았을 때는 지원자가 200명 정도가 됐어요. 200명들의 사연이 하나하나가 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외모에 관심이 많았던 10대들이 자기 외모에 너무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당당하게 뷰티를 말하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무작정 보지 말라고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이제 7천명의 뷰스타들의 뷰티 크리에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검색량이 상당히 해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 요구하는 사항들도 사용자들은 더 새롭고 더 트렌디한 검색 결과를 요구해요. 그런데 그런 트렌드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사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새로운 컨텐츠들이 필요한 거예요. 생생한 컨텐츠들. 그런데 전문가의 컨텐츠에서는 그런 걸 담아내기가 한계가 있었고요. 이렇게 1천명의 뷰스타가 내년에는 만들어질 텐데 1천명들이 월에 발행하는 컨텐츠 수가 약 5천여 건에 이릅니다. 5천 건의 컨텐츠들이 매월 발행되면 사실 정말 날마다 새로운 트렌드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플랫폼 내에서 생산자들은 굉장히 즐겁게 컨텐츠를 만들고 사용자들은 그런 트렌디한 컨텐츠들을 되게 만족스럽게 받아보고 그런 흐름 안에서 상작자들이 성장하고 그런 좀 건강한 생태계의 흐름 그런 흐름을 만들어 보는 게 저희 네이버 뷰티의 목표이고 저희가 바라는 꿈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김용빈 소장님께도 질문을 드리면 사실 개발 마케팅 연구소 간단히 설명을 주셨는데 사전 질문을 드려서 그런지 장표에 없는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아직도 소장님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직 잘 와닿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1인 연구소의 완성은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인데 사실 개발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과연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가능성을 일단 보고 독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은 언제부터 보셨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면 사실 대기업을 다니다가 40대 중반 지나서 창업을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래서 특히 소장님의 사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가족들도 잘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 동네에 제가 국정원에 다닌다는 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해외여행을 자주 가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아니다. 공무원들하고 친하지만 공무원은 아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교수도 아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출퇴근이 불규칙하다. 복장이 자유롭다. 그러다가 월급날 되면 월급이 들어온다. 제가 개발마케팅연구소에서 김용빈 계좌로 월급을 주거든요. 그럼 모든 것을 종합한 결과 최근에 또 SNS 열심히다. 이것까지 가니까 100% 국정원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러니까 제 독립 초기에는 예전 직장의 선후배들이 저만 만나면 밥을 사줬어요. 굶는 줄 알고. 실제로 제가 GS건설 부장으로 퇴직했는데 지금 GS건설 부장보다는 훨씬 많이 법니다. 어떻게 돈을 버느냐고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 주로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 서남아시아 일대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싶은 회사들이 있어요. 주로 대기업도 가끔 있지만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해외 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라는 자산을 공유하고 계신 거죠. 제가 그러거든요. 거기 회사에 사원 월급을 주세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원하시는 거 출근 안 하지만 해드릴게요. 그럼 김 소장은 뭐 먹고 살아? 사장님 같은 사람 몇 명만 더 모으면 돼요. 그래서 공유 자산 모델로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독립한 이후에 저를 알아주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를 모르던 분들 있잖아요. 일반 기업에서 처음 만나는 분들을 제가 뭔지 알고 일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검색을 해보죠. 검색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는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업계나 아니면 관계에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일을 하는 곳과 수익을 얻는 곳이 이렇게 갈라지는 특이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델을 사실 제가 완벽하게 모델링을 한 다음에 독립한 건 아니고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박사과장에 간다고 그랬더니 그걸 말렸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게 40살이었고요. 40살 때 독립을 결심하고 박사과장에 가고 모델을 마련을 하고 최후의 2년을 제가 실습을 해봤습니다. 회사도 모르게 그 다음에 와이프도 모르게 자문을 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 일을 실습을 해보고 거기서 확실한 수익 모델을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계약 두 건을 들고 독립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번 컨퍼런스 때 퇴사학교 장수환 대표도 오셨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한다고 하면 사실 창업가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교육 쪽에 계신 분도 많이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제일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은 직장인들이에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퇴준생들. 그런데 사실 실제로 독립을 하는 어떤 그런 모델에 대해서 사내에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 소장님께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십사 이번에 요청했고 아마 계약 두 건 말씀은 정말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 들면서 회사를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퍼블리에 또 여쭤보고 싶은데요. 작년 이맘때 저희가 네이버 웹툰 사례를 발표를 했었어요. 앙트시 컨퍼런스에서.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TV에. 그런데 거기 앙트시 컨퍼런스에서 웹툰 얘기를 할 때 웹툰에서 플랫폼으로서의 웹툰 얘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독자도 많아지지만 사실은 이제 창작자, 저희 웹툰 작가들이 질적으로 양적으로나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러한 순서,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매일매일 웹툰이 이제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퍼블리를 보면서 멤버십 요금제 굉장히 이제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멤버십 요금제를 매달 내는 분들은 기존에 발행됐던 그런 조금 이제 가벼운 컨텐츠지만 어쨌든 그래도 무거운 컨텐츠, 적어도 두 시간 이상을 정독해야지 되는 컨텐츠만 과연 원할까. 그렇다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생겨야 될 거고 그 다양한 컨텐츠를 쓸 수 있는 다양한 작가군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퍼블리 직원은 아니지만 퍼블리를 애용하는 로얄티가 있는 고객으로서 그런 고민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작가들이 필요하다면 어떤 분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주제들이 사실 조금 어려워요. 아무래도 좀 주제도 조금 좁다는 생각도 좀 들고 혹시 그런 것들을 확대하거나 혹은 바라보고 있는 어떤 좀 최신의 트렌드가 좀 있으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런 고민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퍼블리 페이스북 메신저로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저희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요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장이라는 포인트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독자를 많이 모으는 것도 성장이지만 저희로서는 플랫폼이다 보니 저자를 많이 모으는 것도 성장이어서 결국 이 두 개가 닭이냐 달가리냐의 문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한쪽만 성장을 할 수 없는 거고 꼭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제 측면에서는 저희가 현재 잡고 있는 방향성은 일이라는 키워드에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주제라고 방향을 잡고 있어요. 조금 느슨한 주제, 느슨하기는 한데 사실 돈을 주고 사본다는 거에 방점을 찍으려고 하면 그냥 간단히 읽을 수 있는 스냅컬처를 돈을 주고 사볼까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도 조금은 실험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일에 대한, 일이라는 키워드에 걸릴 수 있는 다양한 그 키워드 내에서 다양한 주제로 확장을 하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일이라는 키워드가 꼭 무겁게 풀릴 필요는 없잖아요. 웹툰이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희는 컨텐츠, 여기는 웹툰을 만화로 얘기를 하시지만 저희는 웹툰이라는 키워드로 재미있는 글이 나올 수도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주제에 관해서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재미 면에서 다양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지금은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자 확장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초기에는 퍼블리에서 직접 기획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10개라고 하면은 한 8개, 7개 주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확장되는 속도에 분명히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최근에는 저자분들이 직접 저희에게 아이디어를 전달해 주시는 거를 더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자 지원을 1차로 스크리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늘 그 스크리닝을 할 때마다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K-POP 스타 보는 것처럼 이렇게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시즌 6이 됐는데도 아직도 많구나라는 느낌처럼 정말 글을 쓰고 싶으신 분과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플랫폼에 쌓이면 분명히 저희는 규모의 면에서나 이제 컨텐츠 퀄리티 면에서나 좋은 저자분들을 많이 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저자 특히 발굴하고 컨텐츠 발굴하는 제가 섭외하러 가는데 절 섭외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오늘 명함 있다 드리려고 글 좀 쓰시라고 저보고 굉장히 스타트업들은 늘 이렇게 세일즈가 생활화되어 있어서 만나 뵙는 게 늘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김민정 리더님한테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이건 사실 제가 사전 질문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심플로우에 질문이 좀 올라와서 다음부터는 그걸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민정 리더님을 만나고 나서 민정 리더님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그 뷰티 크리에이터를 와서 하게 발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보다는 사실은 이제 다양한 뷰티 크리에이터들을 옆에서 서포트하신 리더님이 이제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일반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세 분 보시기에도 확실히 화려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그 뷰티 크리에이터들을 서포트를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뷰티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서포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분명히 관심이 없으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일을. 그리고 민정 리더님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제 이 서비스 처음 거의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걸 거의 시작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시작하게 된 계기 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어떤 이제 어려움 같은 건 어떤 게 있었는지 그런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크리에이터라는 게 성공하기도 어렵지만 이제 재능을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그 스스로가 그런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뷰티를 시작하게 된 게 2년이 훌쩍 넘어요. 2년 반이 넘은 것 같아요. 한 거의 3년 전부터 뷰티를 준비하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요. 뷰티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는 대부분 뷰티 전문가, 매거진 그리고 뷰티 제작자들 이런 전문가 집단을 많이 만났었어요. 제휴사들 중심으로 제휴를 하면서 다녔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실 조금 더 재미있고 생생하고 트렌디한 컨텐츠들은 뷰티 크리에이터들한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외 사용자들이 K뷰티를 찾으면서 처음에는 K-POP 스타들의 커버 메이크업을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 더 많이 찾는 거는 일반 코리안 걸스의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하얗게 피부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심하게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심도가 점차 옮겨져 가는 게 사실 저희가 일반적인 뷰티 크리에이터가 더 컨텐츠들이 더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흐름에 있었던 거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저의 일도 점차적으로 변해간 거죠. 보통 컨텐츠를 발굴하고 제휴하는 업무에서 창작자를 발굴하고 창작자들을 성장시키는 서포트하는 업무로 점차적으로 바뀌어 갔는데요. 가만히 지켜보면 7천명의 블로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이버 안에서 진짜 그 블로거들은 수년 동안 네이버 사용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구독자를 쌓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블로거 포스팅을 통해서 많은 DB들을 제공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한테는 네이버 플랫폼으로서는 우량 고객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다른 플랫폼으로 가서 채널을 열고 다시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컨텐츠 매니저로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컨텐츠 생산자와 그 업계에 대해서 되게 가깝게 들여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사실 너무 안타까웠고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네이버 안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거의 2년이 되어온 거죠. 창작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요. 초기에는 소수의 창작자를 뽑아서 지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명의 창작자를 계속 교육시키고 그리고 채널을 하나하나 서포트를 해가면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힘든 적도도 안 왔고요.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다 공정하게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고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은 지원 정책을 좀 세워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저희 업무도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소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네이버 명함을 내놓으면 도대체 네이버는 다 무슨 일 하시는 분이에요? 개발자만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컨텐츠 매니저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서비스를 뒤에서 서포트를 하시는 창작자분들을 서포트를 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 여러모로 그런 결에서 오셨고요. 이어서 지금 심플로에도 질문이 있는데 민정리더님 질문이 많은데 재미있는 질문이 10대 대상 바른 뷰티 교육 캠프 정말 멋진 아이디어 같아요. 혹시 연령 및 대상증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20, 30대지만 화장을 못하는 잘 못하는 여성 또는 중년, 노년, 젊은 남성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점차적으로 남성들의 그루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루밍 컨텐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중년, 노년, 바른 뷰티 교육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10대들한테 화장을 하는 이슈는 사실 좀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들을 위한 바른 뷰티 교육은 좀 일단은 10대부터 확장을 해서 두루두루 다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할 예정이고요. 좀 더 그게 자리가 잡히고 나면 연령층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실물을 보시다 보니까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질문하면 안 돼요? 혹시 중년 남자 뷰티 크리에이터도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 중년까지는 아닌데요. 30대의 남성 뷰티 크리에이터는 꽤 있는 편입니다. 40대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도전하시게요? 도전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짐바부의 구테타가 지워지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 확장을 지금 여기서 갑자기 꿈꾸시는 소장님. 그래서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면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퇴준생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근데 이게 아마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도 사실 짧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받는 질문이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답변도 있으시고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서 소장님이 느꼈던 것들 혹은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발표하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퇴준생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 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자꾸 뭐 하고 싶어 지금 하는 일은 놔두고 다른 일로 승부를 내려고 했을 때 그 승부가 절대 나지 않고요. 실제로 저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정말 못하겠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직업을 바꾸시라고 그럽니다. 직업을 바꿔서 그 직업으로 10년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독립을 하시든지 창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늘 강조를 드리고요. 특별히 젊은 분들이 자기 개발한다고 퇴직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 공부가 대부분이 보면 이 일을 하고 다른 공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케터가 돼야 되는데 맨날 영어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을 일에서 어떤 큰 자기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파헤치러 돌아다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코칭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특별히 또 어떤 분들이 자꾸 그걸 입장을 팔다 보니까 자기 본업과 관련되지 않은 공부 본업과 관련되지 않은 준비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기 본업에서 승부하시고 본업이 진짜 마음에 안 들면 오늘부로 바꾸세요. 역시 거치세요. 역시 거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찾아뵀을 때도 이런 질문을 워낙 많이 받으셔서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과 연결해서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누차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 퍼블리와 관련해서 컨텐츠를 이용한 독자들이 배웠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퍼블리 내에서 독자들의 그런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있고요. 네 있습니다. 두 가지의 독자분들의 코멘트를 받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약 구매를 하시면 이 컨텐츠에 기대하는 바를 남겨달라고 저희가 시스템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직 나오지 않은 프로의 소개만 보고 이게 어떤 컨텐츠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남겨주는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행하고 나서 전체의 컨텐츠를 다 읽고 나서 마지막에 만족, 보통, 불만족 1, 2, 3점의 점수를 줄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저희가 이거를 예를 들어 웹툰이라던가 그런 플랫폼처럼 독자분들이 글을 등록하면 바로 외부에 공개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걸 공개가 됐을 때 저희도 그거에 충분히 책임을 질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리뷰가 있으면 저희끼리 매달 프로젝트가 마감이 되면 피드백 회의를 하거든요. 이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점은 좋았고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제 그럴 때 활용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자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은 좀 내공을 쌓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조금 질문을 다 해봤고요. 사실 이제 그 세 분의 이 세션을 준비를 할 때 원래는 이게 전에는 이제 사내 기업가 정신 사내에서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라는 세션으로 계속 준비해왔던 내용이긴 했는데 뭐 그 뷰티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도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신세계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분을 서포트하는 이제 민정인 같은 서포터들도 회사에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이제 대기업에서 일을 계속 하던 일을 준비해서 독립을 준비했던 1인 연구소의 사례도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자들이 필드에 있는 전문가들이 글을 써서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플랫폼도 있다는 것을 사실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앙트십 컨퍼런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에 대한 혹시 이제 연결고리가 잘 이제 안되신 못 찾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저는 네, 그 오늘 와주신 연사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고 사실 이 작업을 이제 두 달 전부터 이제 저의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자료 계속 달라고 하고 뭐 이제 발표 자료가 좀 뭐 재미없는 것 같아요. 부터 해서 이제 이런저런 피드백 드리면서 정말 어제까지 계속 자료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일단 그 저희가 작년 초에 첫 그 앙트십 코리아 컨퍼런스를 기획을 하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아까도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김도연 교수님께서 창업 교육을 저희가 장려하기 위한 컨퍼런스도 아니고 그런 교육을 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가능성을 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 뭐가 지금 아이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들 뭐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꺾지만 않았으면 그런 것들이 그 친구들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만큼 우리도 믿어줘야 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어른들이 가장 그런 변화에 가장 둔감한 게 아닌가 저도 아까도 이제 질문 드릴 때 말씀하셨는데 저는 7천명이나 있는지 몰랐어요. 뷰티 크리에이터가 네이버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그런 것을 캐치하는 앙트십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부족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계속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앙트십 컨퍼런스를 또 준비를 할 텐데 내년에 조금 더 바뀔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